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하심이라 구린도우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일 나누게 될 가상 칠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유권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 그 다 이룬 것이 무엇을 이룬 것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였어요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 거였어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진정완전하신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이 모든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위한 한 단번에 드리진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과 재물이 되기 위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 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재물과 제사장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와 제사장으로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권에서 나타났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다 이루시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53장 6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녹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고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도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상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죄 안에서 무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길로 가느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 모든 징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을 정가시켜서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옵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결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시인하고 그 앞에서 유구무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죄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들여지시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 되셔서 이루신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데어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원래 저주 받아야 되는 건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속량함을 잊게 되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라는 이 신명기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오히려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저울로 세우셨으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으시고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사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것은 우리를 위한 재물이 되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 때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삶을 살면서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공경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사실 굉장히 비참하고 자괴감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표현되는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정말 충성하는 삶을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산 이유가 뭐예요? 주목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공경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기 위하신 거였어요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5절 후반절에 봅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 의로우심에 힘입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세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에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께서 감당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란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이 삶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담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신 세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숙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하나되게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와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그 목적 그 뜻을 이룬 거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의 유일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받으신다 했냐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해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직분을 계승하게 됐냐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19절을 붙여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색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한 어떤 구원의 손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각자의 삶을 살아난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계속 비유를 들잖아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떤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지금 정말 극심한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구해주고 끌어 나온 다음에는 사실 우리도 이제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캠프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여러 지원단체 지원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어느 정도 참여는 한다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처럼 기르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정도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라는 그 큰 나라들도 그 강한 나라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순간적이고 단회적인 그런 구원을 베풀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아니 지속적인 그 관계가 단순히 우리가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집으로 드리고 그들의 먹을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들의 입을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들이 거할 처소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과 하나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한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능력의 장중에 보호하심의 산성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연약한 나라를 돕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됨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음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되게 하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되게 하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구석을 통해 기업을 주셨습니다 즉, 자녀된과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뒤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봅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을매를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는 단순히 우리를 그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거처에 들여놓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내 아들이야 넌 나의 기업을 이을 자야 내 상속자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우리에게 그와 함께하는 영광 승리의 영광이 있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바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를 자로 즉 상속자로 삼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힘을 주시고 기업을 주셔서 그 안에서 열매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제로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세상에선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들여지는 영원한 제사장과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신 나는 그 구속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2사에서 53장 6절과 히브리스 9장 28절 말씀 여러분 복상하십시오 둘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갈라데서 3장 13절 로마서 3장 25절 요양 1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셋째,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로 19절을 보시죠 그리고 구속사를 통해 기업을 주셨습니다 자녀된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디도서 3장 6절로 7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더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갱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항상 복음의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